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권담보와 전세권 등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4023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점유회복 등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에 관한 청구서였고요. 원고가 전세권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이 전세권자가 상고를 했더니, 상고를 했고 피고는 소유자, 물건의 부동산의 소유자였죠. 이 사건은 반소가 더 원인이 됐습니다. 반소가 어떻게 되겠냐면, 소유자, 바뀐 소유자입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 전세권이 무효라고 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해서 전세권자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코레스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92년 7월에 리조트의 식당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관련해서 A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97년 12월에 전세권 등기를 해주고, 2003년에는 B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2006년에 C에게 전세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A에게 해준 다음에, B, C에게 넘겨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97년부터 계속 전세권이 A, B, C 명의로 계속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원고가 전세권자죠. 지금 이 사건의 원고, 원고가 A, B, C의 연대보증을 받아가지고 코레스쿠의 금원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서 미변제 시에는 전세권을 양도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고는 2012년 9월에 변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전세권을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약정에 따라서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했으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승소를 해가지고 2015년 6월, 그러니까 3년 뒤죠. 2015년 6월에 전세권 이전에 부기 증거를 마칩니다. 결국은 명의를 다시 C에서 원고로 넘겨받은 거죠. 피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피고는 2015년 7월 8일 강제 경매로 전세권을,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2015년 7월에 강제 경매를 받았으니까 7월에 그 당시에는 아마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원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6월에 등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고는 경매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와 상관없이 2015년 7월 8일 날 등기하죠. 그런데 이 ABC 원고는 모두 이 식당 자체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코레스코가 계속 식당 영업을 했죠. 그러니까 ABC 원고 다 전세권만 설정을 했지 이 식당을 직접 운영한 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죠. 문제를 이렇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을 하면서 그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의 권한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이 있다면 전세금까지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담보조 효력까지 있게 되는 기본적으로는 사용 수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 수익 앤드 담보입니다. 그런데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않는 전세권이 과연 유효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당장 인도하지 않더라도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고가 2012년에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승소를 해서 15년에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해서라도 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면 그건 유효하다. 그런데 사용 수익이 없이 오로지 채권 담보 목적에 그런 목적에 전세권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 등기는 무료다. 여기서 보면 97년에 92년에 이 식당이 만들어졌고 97년에 A,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원고 2015년. 그래서 거의 한 97년부터 상당한 시간동안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시간동안 A, B, C, 원고 아무도 이 식당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식당은 소유자인 코레스커만 사용했죠. 결국 이 전세권은 사용 수익 목적이 없다는 것이 보인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에 관한 의사가 없는 전세권은 무효다. 그래서 원고의 전세권 등기는 말소된다는 거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의 핵심 권능이 권능을 배제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세권의 핵심이 사용 수익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담보 적용이 있는데 사용 수익을 배제해버리면 결국 전세권 등기관이 모두 말소된다. 이 사건, 이 판례는 같은 공부에 있는 다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기억이 됩니다. 뭐냐면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즉, 거의 20년 가까이 사용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배제한 목적이 맞다라고 해서 된 것이지 단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전세권 등기가 다 무효가 된 건 아니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